안녕하세요 저희는 뮤지컬 마틸라에서 마틸라 여길 맡은 최은영, 탈신비, 이나윤, 진겨누입니다! 이번에 뮤지컬 마틸라 노티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요 리액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다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시작! 뭔가 긴성 있어! 긴성 있어! 긴성 있어! 수지빈 선생님의 손! 너 어디 보는 거지? 시선 보는 거잖아 어딘가 보고 있어 언니 세이 너무 힘들어 그런 애가 엄청 힘들었어 왜 라고 하는거야 이거 이거 찍었잖아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행복하게 안 산다 고개 코게 다 죽는 좀 살벌한 얘기 왜 쓰려진대로 꼭 그렇게 살지 시키는 대로 살라고 말들 하지 이 날씨가 너무 웃겨 이 날씨가 너무 웃겨 이건 나 다같이 할 수 있는 거 알았지 목소리가 너무 좋아 맞추고 있당 진짜 좋은 거 같아 목소리 나 선생님 목소리가 예뻐 근데 음소거리도 못하셨네 앞으로는 목소리 이거 안 들이잖아 뭔가 무표정으로 뭔가 진짜 맞추다 같아 맞추다 같아 나 이거 표정 관리하느라 엄청 힘들었어 여기 신비로운 신비야 왜 갑자기 이게 저러는 거야 나 계속 공중곡에서 움직여 나가는 거야 언니 잘 나왔다 근데 다 잘 나왔어 다 잘 나왔어 나 이렇게 나왔어 아니 눈이 너무 초록초록해 매시간 똥하고 딱 한 발씩 나 이거 딱 한 발씩 할 뻔했어 아니 나 이거 시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아니 표정 관리가 어렵다 그러니까 표정 관리 어려워 나 이거 춤출 뻔했어 오오오 나 이거 춤출 뻔했어 잘덤한 거 같고 신경지거 어 고 어젯 내리하며 구 filter 오늘 이 노래 들으니까 신난다 여튼은.. 들고 가고 또 고당할 때 한숨시려 견디는 건 답이 아냐 꾹꾹 참고 또 참으면 보나마나 아니 이게 아까 피아닐 소리를 이렇게 대는 게 너무 좋아 맞아 아니 꺼자는 것 같아 쿵쿵 바로 해야지 갑자기 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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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으로 바꿔야지 너에게 때로 넌 필요해 약간의 똘끼 따라라라랑도랑 와우 이거 명작이야 명작이야 재밌었어요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넷이 공유를 하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초롱초롱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엄청 집중해서 몰랐어요 저는 원래 영상 찍은 것을 노래 간주 살사이에 넣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노래에 넣으니까 연습 사이에서 중간중간 찍은 영상들이 이렇게 너티 영상과 함께 합쳐지니까 신기할까 뭐 이때가 저랬지 되게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어요 재밌었어요 정말 네 명이 다 잘했어요 신비 그리고 정말 신비가 신비롭다는 걸 다시 알았어요 맞아요 뮤지컬 마치다 개막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10월 5일 디큐바 아트센터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은 감사합니다.